이거 지금 둘이서만 다른사람 같이 하려고 하는거지 이거? 어 짱깨만 안걸리면 되는데? 나 짱깨 걸리면 아예 못해 왜? 뭐 완전 심하게 끊겨 생각외로 안걸리겠지 제발 짱깨만 걸리지마 근데 왜 짱깨이들이 왜 여기서 하지? 그쪽나라 이거 서버 같은 서버야 알파라서 아 중국이랑 북미랑 이런 애들도 다 같은 서버야? 응 아니 아니 걔네는 따로 서버있어 아 북미는 따로 있고 아시아만 아시아로 다 묶여있고 응 근데 나중에 스타트처럼 통합되겠지 아니면 한국은 또 한국만 또 떨어져 나온다든지 한국만 따로 있을걸 어 이거 완전 빨리 끝나서 내 스타일이야 맞아 길어야 30분이던데 응 처음에 맞다 스킬 못찍으라고? 아 맞다 잠깐만 처음에 거리 측정기를 찍고 응 너 보고있지 이거 특성? 잠깐만 여웅정보 잠깐만 무기장정 완료 이거 두번째꺼 찍고 4대 어 독살 독살? 어 응 칠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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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관통? 일반 일발장전이나 관통인데 아하 봐봐 독살을 찍으면 어 일발장전을 찍어 어 근데 만약에 4에서 위력축적을 찍잖아 어 그러면은 관통탄환을 찍어 그럼 위력축적 찍고 관통탄환 찍어야겠다 오케이 10은? 근데 이거 죽으면 초기화돼 그래서 이거 진짜 잘하는 애들이 찍는거야 죽으면 초기화된다는게 뭔소리야? 이게 위력축적이 어 스택이 쌓이는거야 이게 아 영웅킬할때마다? 어 킬할때마다 쌓여서 12%가 돼 최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의 관통탄환 300% 올라가잖아 공격력이 그러면 엄청 세진단 말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독살을 찍을거면 음 독살이면 오케이 그리고 10대는 이거 그냥 사면발? 아 정밀사격으로 찍어? 이게 무제한이야 사거리가 없어 그래서 너가 싸우고 있다가 맵을 봐 아 아 째끼고 있을때 네가 거기다 쓰면은 킬하는거야 아 뭔소리인지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13대는 그리고 사면발이 건물에 막혀 아 그래서 그냥 이거 쏠때 건물뒤에 숨으면은 못쏘는구나 세비지가 안들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정밀사격으로 그리고 13대 아 만약에 막 상대에 제라툴이 있고 노바가 있고 그래 어 그러면 기술보호막을 하고 오케이 그게 아니면은 분신 치명적 분신 기본적으로 오케이 보통은 근데 너무 아픈 애들이 많다면 기술보호막 오케이 16대 16대 이제 이중속임수 이중속임수 오케이 이거 아니면 과출력 과출력? 응 아 근데 아니다 과출력은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안좋아 그냥 이중속임수가 좋아 그리고 20대는? 20대 폭풍의 번개 폭풍의 번개 점멸? 만약에 제라툴 좀 센 애가 있어 어 그러면 폭풍의 번개를 찍고 어 그냥 좀 괜찮은거 너가 좀 생존을 잘 된다 응 그러면 2번 연속 쏘는거 이거 정밀사격 오케이 됐쓰 나 지금 말피리온이 있잖아 이게 원래 스킨이 이거야 원래는? 어 근데 마스터하면 이걸로 변해 진짜 멋있지 않냐? 이거 와우 캐릭터야 뭐야? 와우 캐릭터 나는 아직 스킨 아직 레벨 10도 안되서 레벨 10대 바뀌더만 어 이거 이뻐 노바도 마스터 스킨 노바 마스터 스킨은 노바 같지가 않아 미친이형 같아 그거 노바 빨간색이 캐릭터인거 알아? 아 진짜? 노바 색깔 봐봐 원래 기본 노바 기본 노바는 그냥 이게 노바고? 색깔 빨간거 한번 해봐 이건 캐릭터이래 아 진짜? 근데 둘다 똑같이 생겼는데? 응 그치 근데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지 뭐야 이게 맞아 너 그 저그한테 쌓인 캐릭터 보면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으흠 그렇구만 아 왜이렇게 매칭 안되냐 노바가 많아서 그런가? 노바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? 응 근데 노바 하려면 나 만원 모아야되잖아 응 사야되잖아 이거 다음중에 바뀌나 그랬나? 응 화요일날 화요일날 바뀌어? 젠장 X됐다 노바도 못하겠다 너 얼마있냐 지금? 5천원 못하네 어 절대 못해 내일은 또 연승전 해야되서 이참에 다른거 해보는거야 그렇지 뭐 그때 그때 또 다른 원거리를 해야지 나도 원래 맨 처음에 노바 먼저 했는데 얘 하니까 딴걸 못하겠는거야 노바 재밌어 지금 어 그래 얍삽하잖아 노바가 개얍삽해 재밌어 그래서 형하고 맞아 그리고 스타트 때 그 견제 넣는거부터 시작하면 아 이제 좀 얍삽한거 같아 근데 스타트 안하니까 이제 지겠다 너랑 해도 에이 그래도 그 지뢰는 사기라서 안돼 어 이제 손이 안따라가 천공발톱하면은 난리나드만 빼도 터져 맞아 한번 해봐야겠다 금아테란이 방송하는거 봤는데 응 그니까 형보다 당이 잘하는데 형처럼 빌드를 하거든 어 그래? 어 근데 더 장난아니야 지뢰만 의료손에 4개가 타서가 계속 와 천공발톱 천공발톱 누르고 그러면은 일꾼이 3,40개가 없어져 그지 금아가 금아를 그렇게 때려잡고 끝나더라 사기야 지뢰 어 진짜 그거 좀 어떻게 해야돼 저글링이 지뢰 하나에 열다섯개 없어지고 그러더만 응 그러니 너무 빨라 난 스타트 너무 빠른거 같애 속도가 그냥 보통으로 됐으면 좋겠어 그니까 그거 괜찮은데 어 하나도 안 느린데 실제 시간으로 흐르는게 너무 너무 빨라 정신없어 그니까 그니까 강물 덫 없애고 망했어 망했어 ㄷㄷ 뭔가 좀 해야되는데 나죠 애초에 200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거는 거신같은 것들 때문인데 그니까 소수병력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잖아 애초에 스플래쉬 없애버려야돼 아예 없어지는게 아니라 스타원처럼 리버같은 그런 스플래쉬로 되든가 해야지 아냐 몇개씩 있어야지 스타원원때는 하나씩 있었어 스플래쉬 근데 테란만 마인때문에 하나 더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래야 소수컨이 되는데 이거는 스플래쉬가 너무 많잖아 근데 진짜 지뢰를 그냥 잔할때가 나왔던 것 같아 맞아 그게 훨씬 재밌어 일단 토스가 무조건 거신안가면 할수있는게 없어 테란들은 나 그 토스 메카닛 야야 이거하고 스탑할래? 뭐 나랑 1대1? 응 나 퇴관으로 정변했대니까 아 그래? 나 풀토 나 근데 아직 개못해 야야야야 죽겠다 아 얘기하다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어 살려줘 나 원래 얘기하면서 하면 정신 못차리거든 시작하자마자 뒤질뻔했네 나 1,2단 이래서 싫어 뒤졌어? 1,2단 다행히 짱깬 없네 아이씨 저거 안맞았어 Q가 아 여기 뚝뚝 끊기냐 짜증나게 아 졸라 실망이 끊기네 지금 오케이 밑에꺼 다 내꺼 아 졸라 끊기네 진짜 아이 잘못 샀다 짱깨 있나 본데? 저쪽에 있나 짱깨가? 아니야 이거 서버가 안좋은거 같애 또 왔다갔다거려야겠다 근데 여기는 미들이 어디가 미들이라 해야돼? 거기 거기 너있는데 여기? 올라가야지 시야 한번 먹고 시야 한번 먹고 저거 잡..잡을까? 시야 너 뭔데 노바 꺼져 뒤질뻔했다 독사를 하고 와 잡았다 와 잘한다 캐리건 캐리건을 아직 나 한번도 못만났어 얘 우리 캐리건 잘해 아 우리 캐리건? 응 도와야지 노바를 저격 노바 노바 잘 들립니다 안보여 아아 뜨아 나이스 나이스 다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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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다잡아 내가 희생했다 젠자 아 근데 진짜 졸라 끊기네 형은 안 끊겨? 응 아 왜이러네 인터넷 바꾸고 좀 병신이야 어딘데 인터넷? 수험방송 뭐야 그거는? 지역인터넷 어 에이 그래서 끊기나 보다 어 중국인 만나면은 그러니까 심하게 끊겨 안 만나면은 멀쩡한데 입금? 나는 없.. 나 모은게 없어 아니아니 저거 못넣게 아 내려와야돼 내려와야돼 어 가고있어 야야야야 뺐야돼 아 뺐는데 아 저 노바 자꾸 저기 들어가있네 형 독살다운 뭐 올리라고 했더라 일발 장전이었나 간통이었나 일발 일발 작전 개시 명령대로 아 독살을 써야되는데 계속 계속 까먹네 네 보컬 이케 ㅎ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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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많아 나이스 노바 노바 나이스 나이스 그만 넣으러 가자는거야? 응 그걸로 가야겠네 괴도폭축 동기화 완료 잘 들립니다 그래 우리 중 있어 돌지마 아잇 쩔자 나이스 예술이다 어어어어 야 아 좋아 디질뻔했다 또 캐리받고 있네 탑가야지 아무도 없니 아 지금 태어났겠구나 체력 좀 채워야겠다 난 안가도 되지 거기 어 너는 그냥 계속 돌아야 돼 오케이 어 미들 미들보이트 많아 아 뒤질 것 같다 오우 체력 50 남았는데 살았어 좋아 좋아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 명령대로 알타 하이형 자 갓치다 어디로가지 이거나 깨야지 아바투르 있나? 저쪽에? 응 직축 나오길래 군단 속죄 나오면 재밌겠다 내려갈까? 아니 어 저기 티를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깐 그래서 내려갈까 그런거였거든 미니웨이 보여가지고 여기 어우 어우 다 맞았어 뽀록인가? 아냐 좋았어 포지션 좋았어 다시 올라가야지 야 너 봐 꼬물꼬물 거린다 너 아래서 어 봤어 그래 도망가는거 어? 어떻게 알지? 형 아르타니스 알아? 응 어떻게 알아? 아르타니스? 어 걔 어? 철토 영웅이잖아 아니 유니클랜의 아르타니스 몰라? 근데 어떻게 알 형이랑 실명친추되있네 실명친추 이름 뭔데? 권종혁 어? 권종혁 어어 돼있어 돼있어 어떻게 돼있는거지? 몰라 아 왠줄 알겠다 감동받았다 내 플레이에 미쳐버리겠구만 하 하 아 날 살려 빨리 날 살리라고 제발 이번엔 내가 진짜 어그로 내가 진짜 개못했다 아 나 경험치 기어를 제일 조그만거면은 존나 못했네 근데 나는 원래 뭐지 뭐 나오는 애들 때리는 필요 없지 아예 그치 그래도 경험치가 적은거라고 위안 삼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니까 야 왜 그거 찍었냐 궁 뭐 어떤거? 이거 찍으라매 아 저 노바구나 어? 정밀사격 찍으라매 어 아니야 아니야 너 말고 아 나 말고? 아니 저 노바가 쓴 궁이었었어 아 야 형이 지금 공성 영웅 피해 다 1등인거 아냐? 내가 말파하면은 진짜 그거야 말파하면은 내가 다 1등이여 그치 냥냥 아 아무도 없어 심심해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지? 저 위에 골렘먹나 봐야돼 너가 아아 아니 요거? 어 아니 그면 아 그것도 봐 한번 쓱 마셀가 아 요거 금화캠프? 이런거? 땐 위에 꼭대기 골렘같은거 아 저거 우두머리 어 아 우두머리지 정찰이 이것만 정찰 그만놓으러 언제가 우리 그만놓으러 언제가 우리 어 그만놓는데로 가야겠다 뭐가 이케에 많냐 뒤지겠다 뭐야 뭐야 이거 왜 갑자기 3명이 나타나 나한테 뭐야 이거 그치 종이야 아이 핏사이기야? 어 아 그렇구나 아 몰랐네 겁나 세네 반 우리가 졌네 이 반 아냐 아 방금 싸움 반이야 했나 흐음 얘들아 준비해라 하하 여긴 난장판으로 일두발 쏘면은 다 부서지겠네 이제 아니야 이거 성채 안날라가 성채도 태어났다 가자 어 얘네도 넣기만 하면은 쏘네 응 근데 형 그 뭐냐 동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뒤지면 없어지네 겁 동전이 땅에 떨어져 아 다른사이 먹는거구나 모여 아래로 여기 오케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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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내 것도 잘 들어간거 같은데 아 아 또 아 뭐야 갇혔어 아 아 안돼 갇혔어 씨 빨 형 나오네 아 일리단 왜 저기있냐 쟤 위에 있어 쟤 쟤가 외국인인가 쟤 혼자서 왜 저거 잡아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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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 동전은 닿야된다 닿야된다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한국사람 맞는데 우리 처음 맞는건가 저거? 금하다 꼰 perpendicular 오우씨 어이 쏙될뻔 했다 오케이 가자 다 모여 다 모여 아이씨 어어어 날 살리도 날 살리도 시이 2대1로 개까네 됐다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정밀사격 2회 충전 저거 먹자 아 여태 독살 안 쓰고 있었어 미친 아 제발 왜왜왜왜 왜 잘 들립니다 어 아 아 아 네 존나 못한다 엘리라 뭐했는데 방금 그냥 갔어 나 버리고 날 버리고 그냥 갔어 누구야 설탕 아까 형이 했던 캐릭터 시발 어 3대2였는데 갑자기 갔어 믿고 싸운건데 아 아 이거 지겠다 이러다 아 헐 동전 다음포 마시면 X 되는거 아니 다음포부터 이제 그게 기울지 성체를 때리니까 한판 때려야되는데 우리 우리 난 계속 돌아다녀? 응 계속 돌아다녀야되 근데 좀 안전하게 돌아다녀야돼 애들 너 다 볼걸? 꼬물꼬물대면 그런데 말고 어디 여기 그만넣는 데 있지 어 이런데 위주로 돌아야지 아 공격중지 아 진짜 진짜 어머네 이런데? 오우씨 두마리나 있네 그만넣는데 네 맞어 쏘지 이거 잡자 야 그만넣는거를 방해해야되 너가 아 그래? 아아 뒤졌어 아 졸라세 아 그만넣고 있었던건가? 나 혼자서 어떻게 방해해 근데? 어? 나 혼자서 어떻게 방해해? Q 계속 멀리서 Q쓰면서 방해해야지 그만넣는거 노바 혼자 셋도 죽여 어떻게 셋을 죽이시 어떻게 셋을 죽이시 아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다시 태어나는게 너무 힘들어 아 좋아 잘한다 둘이 진짜 둘이 죽으면 안된다 진짜 위험한거야 둘이 같이 죽으면 아무데도 없네 아무데도 없네 상자 상자 그거 먹는거 방해해 오케이 위에거는 방해할게 지금 얘 어우 아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아 궁잘들어갔다 총알은 가져 대단해 우유로운 아 힐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명령대로 폭평 발견 아군을 도와야 해 맡겨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잘했어 나 왜이렇게 느려 아닌가? 넣어야지 왜 안 넣어도 돼 어? 왜? 다 들어갔어 집에 가야지 근데 이거 궁이 괜찮네 이것도 그게 좋아 궁이 한타 싸울 때는 모여있으니까 그냥 냅다 찌르면 된다 이동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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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만 건드려? 응 노바나 카야 막 그니까 너 못 쫓아오는 애들 쟤는 너 쫓아올 수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아유 벌써 뒤졌어 형이 마라니한테 궁맞았다 그래도 궁은 쓰고 뒤졌네 키웠어요? 진짜 당첨 되세요 좀 있으면 또 만명인가 뿜는다던데 우리는 복수할 것이다 아 쟤네 또 늦네 아 아 그거 배울걸 그랬다 축.. 축광말고 형? 그.. 얼음방패 배울걸 그랬어 아 나 이제 독살을 계속 안쓰고 있네 까놓네 그래 독살 빨리 빨리 써야돼 먼저 쓰고 싸워 한탈 때 독살부터 쓰고? 응 일본에 손이 안가 지금 맞아 다른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뒤졌네 우리 내가 제일 먼저 뒤졌구나 이길 수 있을까? 응 이겨 쟤 두개만 넣으면 또 그만 다 넣네 야 그만 없잖아 지금 응 이거 밑에꺼 먹자 어디 이거 찍어 오케이 기다릴게 쟤네 둘은 저거 먹으라고 스킬있어 스킬 붕은 안되잖아 붕은 말고 딴거 도망가 올라가야지 야야야야 그거 어디? 어 걔 그거 먹을거야 선장 선장 그니까 여기 올라오는거야 여기있다 어디? 나이스 아아 살려줘 왜그냥거 나이스 아 저거 저놈 따라오네 아아 아앜 여섯개 동전 넣고 두개 넣고 캐리건하고 지금 형은 왜 안넣어? 아 늘어왔구나 나 너명 끝이야 게임 끝난거? 발사 가자 우두먹으로 나도 갈게 너명 밖에서 망봐야돼 오케이 야야야 쟤 뭐냐 왜? 너무 빨라 좀더 기다렸다가 싸우지 왜 그니까 난 여기서 얼쩡곤이라고? 온다 하나 오면은 막 저격 쏘면서 막 살아나 그것만 해 아 나 뒤질거 같은데? 야야 너 죽으면 안되는데 그니까 아이씨 아이씨 저렇게 쎄? 노바 있던게 보여? 아니 노바가 나 쐈어 아아 쟤네가 잡혔네 야 이걸로는 게임 안끝나니까 상관없어 먹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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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근데 건물만 때리잖아 응 어? 아마트로 궁 썼네? 아마트로 궁 썼네? 지금 가면 되겠지? 판타 싸우는대로 아이씨 템플러라도 잡았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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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아직 쟤네 성체 별로 못 때렸네 가자 가자 나 선장으로 가? 응 어? 노바있다 아이씨 젠장 아아 노바 여기 들어가있었어 아아 내 손으로 믿을 걸 환영하자 쟤 큰일 났는데 쟤네 돈 없어 어차피 아아 짜증난다 나 붙어다니라는데? 혼자 놀지 말고 나 붙어다니라는데? 혼자 놀지 말고 형 따라 다녀야겠다 형 따라 다녀야겠다 뭐야 형 어딨어? 여기 아 여기구나 뭐야 와 궁 잘들어갔다아 와아 대박났지? 대박 하하하하 개쩔었지? 아 이번건 망했네 아이 금방 그만 좀 따라오세요 제발 잡아 잡아야돼 잡아야돼 흘리나 빨리 어 어 야 얘네 노바 안죽었어? 쟤네 노바? 대반전이다 노바 뒤졌잖아 쟤네 아 뭐야 어딨었어 아 노바 살아있네? 아 안돼 깨지겠다 깨지겠다 아 언제 태어나? 날 쉽게 죽일 수는 없을걸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나이스 네 이동 중 아 뜨거워 하나는 잡은 잡은건가 못 잡은건가 젠장 또 뒤졌어 아 아 뜨거워 하나는 잡은 잡은건가 못 잡은건가 젠장 또 뒤졌어 아 아 저 노바 잘한다 아 우와 멈추어 아 와 둘 다 행 남았어 하아 어렵네 어려워 뭐야 어디서 폭풍 쐈어 아아 아아 또아 그때 그때는 귀신을 써 아 그러네 아우 씨 존나 무섭네 진짜 진거야 우리? 아 이 젠장 아 어렵네 정신 사로라 정신 사로라 정신 사로라 정신 사로라 정신 사로라 몇 시 나가 저 몇인데 나갈 거야 지금? нова 타고 갈 거잖아 구멍 올리잖아? 이따 하자 영자 오케이 고생했어